지금 삼겹살 먹으러 한식 담당 중이에요 떡볶이랑 삼겹살이랑 김밥을 씹어서 김밥을 씹어서 김밥을 씹어서 밥이 똑똑해 아줌마식장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향마식 한국에서 한국의 고향 다 먹고 나왔는데요 아줌마식당 꼭 오세요 한국음식 생각나는 사람들 치앙마이 아줌마식당 자 자 자영광 끝났어 지금 아침 몇시? 아침에는 한식당 가서 갔다와서 퍼즐러 자고 퍼즐러 자고 이제야 나가요 밤인데 헤헤헤 뭐 어때 이렇게 이렇게 맞췄어요 준비를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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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톡톡이 타기 싫다며 톡톡이 타기 싫다 톡톡이 타기 싫다며 차는 재밌긴 할거야 맞아 그래 재밌을까 여행하는 기분이 예뻐 안녕 참니 되게 맛있어 청도이 청도이 갈 거예요 맞아요 청도이 존맛탱이거든요 저는 절대 블랙리스트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바로 결정되면 바로 타거든요 맞아요 늦게가 너무 기다려요 10분 동안 기다려줘 맞아요 4분으로 늘어났어요 4분으로 늘어났어요 원래는 2분이었거든요 근데 4분이 됐어요 언제 마갈려 두인이라고 왜 안오지? 아예 출발 안하네 새로운 사람을 구했어요 2분이 남았대요 보내볼까요 내가 잡았다 I'm so hungry Come here Faster 오늘은 불닭을 사온 거예요 맞아 오늘 마트도 가고 근데 오늘은 괜찮을 때는 이 포즈 쓰잖아 이거요?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몰라 도대체 뭘 도대체 뭘 도대체 뭘 보는 건 이런 소리 아니 성규? 만화야 아 그 책이지 만화책 아 몰라 알 것 같아 오늘 똥마리도 있어요 오늘 똥마리도 있어요 똥마리도 있어요 이건 가발이죠 도대체 도착했대 도착했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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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왔다 저건 차 번호 나오면 안 되니까 차 번호 이렇게 가리고 아 번호하면 안 돼? 안 되지 않냐? 왔어요 사와띠카 사와띠카 여기 좀 젊으신 분이라서 이 노래가 최고급으로 설명하는 거 블랙핑크 틀어주세요 블랙핑크 리사 리사? 블랙핑크? BTS BTS 이 정도의 식당이에요 이 정도의 식당이에요 이 정도의 식당이에요 이 정도의 식당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오 맛있다는 거에요 여기가 바로 거기 맥주랑 닭고기랑 숯담이랑 먹을 거예요 메뉴가 여기 방금 앉았어요 의자가 뜯뜯뜯뜯뜯 파인용랑콜 음 우리 무대 뭐 먹고 싶지? 이거랑 그거랑 그 야채 같은 거 그 야채 같은 거 응 뿜딯뜯 혜씨 가라고 저거 그치 모야가 아니겠지? 어 어떡해 오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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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소스 이거는 머치로 먹는 걸까 우리 꼭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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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같다 아 그런가? 아니아니 근데 이거랑 이거 바꿔준 거니까 밥에 비벼먹는 건가? 당찬 가만히 보인다 그니까 리얼 현식이에요 스피키라이스 맛있다 디카가 잘 나오는데 맞아 맛있게 나오네 응 닭껍질도 이렇게 있구요 닭껍질도 이렇게 있구요 닭껍질 간장에 찍어먹는 거고 응 간장에 찍어먹는 거고 간장에 찍어먹는 거고 간장에 찍어먹는 거고 간장에 찍어먹는 거고 청도이 스페셜 소스 그리고 그리고 음 음 음 음 음 스페셜 스페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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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가 솔드아웃 돼가지고 이걸 대신 시켰는데 매우 작아요 이게 비벼지 음 이거 추천받아서 시켰는데 어딘지 먹어볼게 야 웃기만 해봐 시가워 이거 찍어먹는거지 응 이렇게 생겼고 이 소스에 콕콕 찍어서 음 음 음 괜찮은데? 적지 않네 음 맛있다 이제 밥 먹을게요 여기는 청도이 식당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카메라가 꺼져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든요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노래도 하네 이쁘다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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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는 안 담겨 응 아니 진짜 카메라가 이쁘다 아 그 이카가 이쁘다 제니같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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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와서 춤추잖아요 진짜 아 몰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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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아하 거기서 우리가 죽을래 친구는 망고를 먹어요 망고를 먹고 아까 방금 전에 코코넛 맛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애매해서 방금 중이에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망고에서 35바트짜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맛있다 여미 여미 뭔 소리야 음 맛있어요 우리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우리 고향 마야몬 여기서 엄청 쇼핑 많이 했어요 맞아 오늘 살 거예요 망.. 과일 망고스틴 거 망고스틴 거 망고스틴 거 망고스틴이 아니었어 리치야 리치 아 리치네 어 망고스틴 거 아니다 망고스틴은 검정색인데 어 맞아 그거야 아 5개만 삽자 5개 4개 3개 1개 4개 5개 5개 빙빙 5개 5개 저는 이렇게 코끼리랑 쇼핑했어요. 과일, 마랑봉, 망고스틴. 이거는 슈퍼에서 산 라면, 컵라면과 주스랑. 그리고 포도? 포도, 바삭바삭하게 한 과자예요. 포도과자. 그리고 닉스에서도 화장품 샀는데 그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랩하고, 그랩 불러서 숙소에 가고 있어요. 숙소에 가고 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안 거 맞고 있어요. 별로 도와드리지 않은데 다 지쳐있어. 맞아, 너무 피곤하네. 오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믹스. 쇼핑하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저도 지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맞아, 여기서 샀답니다. 이렇게 파우치도 줬어요. 그.. 아름다운 지란무늬. 아름다운 지란무늬. 이렇게 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프라이머. 원래 글리터 프라이머 사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탈색하면 할.. 사실 언제 할 거야? 나? 이제 이거 탈거 갔다와서 한여름 되면. 속눈썹. 대왕 속눈썹 하나랑. 데일리 속눈썹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 너무 좋아서 작년에 샀다가 또 샀어요. 세 개 샀어요. 세 개 사가지고. 하나는 두 개는 적 쓰고, 하나는 언니 주려고. 이 색이 제일 예뻐요. 뭐야 왜 안 나와있어. 아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냐? 이거는 옴브레 블러셔. 이거는 이것도 아이브로우인데. 골드. 탈색하면 쓰려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샀어요. 감사합니다.